만들 때 대나무를 잘라서 4박 5일 정도 가열을 하는데 불이 너무 쎄도 안되고 약해도 안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80kg 정도 넣고 해야 10몇리터 나오는 정도? 아주 귀한 중력이 들어갔구요 역사적 사실도 되게 많은데요 옛날에 복두장군 전봉준 씨가 있었죠? 동아국민운동 때 일본군의 탄압을 받아서 기운을 못 차리고 계셨을 때 중력골을 마시고 힘을 내셨다는 사실도 있구요 혈관계 질병에 되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약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역자가 기름력자가 아니라 팀역자다라는 그런 설 아닌 설계